바로 게임 켜나요? 아 무슨 소리예요. 근황토크 좀 하고 해요. 아니 내가 하기 싫으세요? 너랑 근황토크 맨날 하잖아요. 지랄하고 있네, 씨발놈이. 연락을 안 오는데. 야, 저기 엄부야. 하세형한테 물어봐라. 내가 왜 화났는지. 그... 왜... 화났어? 내가 말했잖아. 내가 화난 이후 하세형한테 물어보라고. 왜, 왜 화가 났어요? 악녀가 저한테요? 몰라라고 해봐라. 연락을 안 해서? 또? 포켓몬만 해서? 또? 어째 두 개였잖아. 그때 하나가 늘었어? 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왜 잘못이 늘어나는 거야? 취향도 비슷해서 짜증나 죽겠네. 엄마, 어쩔 수 없다니까, 너네. 뭐야, 어떻게 할 수가 없어! 어쩔 수가 없어! 어쩔 수가 없어. 아, 잠깐만. 막십사 들었어? 아이, 잠깐만요. 아, 이거 말이 돼, 이거? 막십력을 왜 듣고 이는 거야? 이거 총은 어디서 커스텀하나? 여기, 여기. 여기래, 여기. 테이블. 아, 엄부야 고마워. 아이, 씨발. 아이, 씨발? 어, 진짜? 그래그래. 어?! 아, 후나를 사살했는데 왜 분대장으로 진급을 했어? 나 이거 안 돼. 야, 하세요. 형, 우리 방법이 좋은 거 알았잖아. 엄부를 죽이면 분대장이 될 수가 있다고. 아니 근데... 그게 좋은 거지? 왜 엄부님이 분대장이야?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? 딱히 명령도 안 하는데. 뭐라도 해야지. 맵 골라라 빨리, 엄부야. 뭐하니. 분대장님, 맵 골라주세요. 아니 형, 솔직히 들어가서 분대장 뭐 뺏으면 되지. 난 형이 분대장에 진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난 진짜 너가 대박이야. 아니 아니 형이 진짜 민낯 분대장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. 혈액만 쏘면 안 돼. 내가 먼저 쏘면 너나 쓰레기만 될 거잖아. 아이 또 왜 그러니? 가자 가자. 분대장님 화이팅! 시키는 대로 합니다. 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진짜. 네 들어와서 죽으십쇼. 이 새끼가. 이거 봐. 내가 반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. 진짜 명령 내려주세요. 안그러면 쏠게요. 너 박이잖아! 명령 안 내리면 쏩니다. 분대장님 저 안에서 신음소리 납니다. 제가 뭐 죽인 거 같습니다. 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분대장님. 이쪽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? 알 빠니? 분대장님도 아닌 게. 분대장이 돼버려? 죽었네요. 이건가? 아이고 죽겨버렸네. 저 시민 죽인 거 같습니다. 민간인 사살 절대 안 돼요. 아니 제가 원해서 죽겠습니까? 모든 민간인 구출 퀘스트 실패했습니다. 엄보 분대장님. 아니 사장님이.. 아니 뭐 제가 뭐.. 사장님이.. 사장님이라뇨? 사장님이라뇨? 일단 남은 거라도 클리어해서. 그럼 그냥 다 죽입니다 이제? 엄보대장님이 죽은 거 같은 느낌이.. 엄보대장님 죽었어. 나 분대장 됐다. 저 뭐 할까요 이제? 가자. 네. 앞장서. 네? 앞장서라고. 뭐.. 뭐지? 아니 씨바 앞장서라고 지금 뒤로 가네 씨발로. 아니 여기 뭐 있나 궁금해서. 어 왜 그래? 무슨 일이니? 아..아닙니다. 문 열어 문 열어. 그냥 열으라고요? 쌍다리. 어이 씨바 민간이네. 괜찮아 보고하지마. 어 손다 손다. 뒤에서 쏜 거 같은데요? 네. 공격을 하세요. 공격을 하세요. 탁 쳐 탁 치라고. 죄송한데 제일 시끄러우신데요? 아니 저 민간이한테 한 말인데? 예예. 하나 더 있습니다. 뭔 소리야? 이게 뭔 소리야? 어 또 어딜 씨바 총을 들고 뛰쳐오는가? 나 잘하는데? 나 분대장 되니까 굉장히.. 아악! 뭔 소리야? 왜 그래? 아 앞이 안 보여. 아 앞이 안 보여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 그래서. 여기 문 열었는데 트랩 설치되어 있었어. 잠깐만. 앞이 안 보여 잘. 괜찮아 괜찮아. 난 보여. 어? 내가 안 보인다니까. 난 보여 난 보여. 어 뭐야 뭐야 총 쏴. 괜찮아 괜찮아. 아 설마. 야 총을 주고 있었어 총을 주고 있었어. 어디? 잘 찾아와. 잘 찾아와. 좋아지고 있었어. 나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야? 내가 화려하게 열게. 기다려 보복. 일단은 안 보여. 화려하게 열어봐. 아이 지금 너무 화려하다. 너무 화려하다. 너무 화려하다. 자 진행하겠습니다. 계속. 네네네. 어... 봤어. 엄단장님 위에 발소리를 드립니다. 네네. 당연히 위치에 있겠지. 여기도 여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아까 본 곳이잖아. 여기 정문입니다 여기. 위아이 오픈업. 위아이 오픈업. 저도 확인하고 앉았네. 주인신? 쟤 언제 잘라요? 저 처리하십쇼. 처리라니. 민간인한테. 민간인한테.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. 아이 엄대장님. 네. 보고도 하셔야 된다니까. 보고 했는데요? 아 안 했구나. 됐습니다. 아니 분명해! 아니 나 이 사람 이거 왜 이래! 아 참. 갑답하다 진짜. 뭐 하세요?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? 부착이 안 되는 줄 알고. 뭐 하시는 거죠? 한 번 더 눌렀는데. 격발이 돼가지고. 가만있어요. 어? 문 앞에 뭐 또 서있는데? 이거요? 병신? 그.. 눈 같은 거. 역시 엄대장님 믿고 있었다고요? 민간인. 민간인 죽여버리셨는데요? 크로하님? 풍이 있네. 어디에? 어디에? 여기. 다친 거야. 아 조심해 조심해. 어? 우리 엄대장님 지하에서 활약 중. 둘. 들어왔습니다. 아 씨발 이 새끼 퇴근하고 싶어갖고 일부러 죽어요. 아니에요. 보비트랩 하러 다니라구요. 아 이 새끼 퇴근하려고 일부러 죽어요. 아니에요 보비트랩. 보비트랩 때문에. 어쩔 수 없이 죽었다니까. 이 새끼도 곧 퇴근할 것 같아요. 오? 오. fi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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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잖아요. 다시 들어가요. 혹시 모르잖아요. 아까 봤잖아요. 1층으로 가요. 나가놓는 걸로 가고죠? 1층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. 아니라니까 1층으로 가라니까 그래. 오늘 이거 완전 특수부대처럼 게임하고 싶었죠? 아니요. 대충 예상은 했는데. 진짜 특수한 애들이 봤네. 뭐 특수했으면 됐지. 특수하긴 하네. 특수하긴 하네.